안녕하세요 캥찌님들, 햄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격일단식 챌린지 후기를 갖고 왔어요. 제가 한 격일단식은 12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36시간 이상을 단식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칼로리나 음식의 양은 신경 쓰지 않았고 배부를... 아니, 배 터지기 직전까지 음식을 섭취했어요. 대신 잘 때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해서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후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몸무게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키토식으로 격일단식하는 6일 동안은 2.5kg가 빠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운동은 안 하고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볼링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렇게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만 했는데 2.5kg가 빠진 것도 신기하고 체지방량은 줄고 근육량은 는 게 신기했어요. 일반식으로 격일단식을 했을 때에는 폭이 이후 다음날 몸무게를 재지는 않았지만 일반식 1일차 식사 다음날 몸무게보다 3일차 식사 다음 몸무게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몸무게가 57.3kg보다는 조금 더 올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8일간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처음보다 2kg가 더 빠진 것을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중도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격일단식을 하면서 살짝 놀랐던 게 키토식을 하게 되면 일단 식사 자체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토식으로 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일반식 격일단식을 할 때 제 생각보다 즐겁지가 않았어요. 격일단식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그냥 끼니 때우기 용어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격일단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음식을 찾는 거에도 즐거움을 느끼고 먹는 거에도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일반식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그 찾는 즐거움도 좀 덜해지고 먹는 즐거움도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토식으로 할 때는 아 이렇게 먹어도 살이 빠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반식으로 할 때는 아 살이 빠지지는 않는구나 그냥 유지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찍으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문득 스스로가 아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배고픔도 엄청 밀려오게 돼서 아 이거는 더 이상 지속하면 내 멘탈이 너무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중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캥찐님들께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중독 포기를 하게 돼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일반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일반식으로 표기한 것은 제가 키토식을 하지 않을 때 섭취했던 평소의 음식을 일반식으로 생각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댓글을 보고 일반식의 정의를 찾아보니 병인식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일반식은 그냥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20대 여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신이 폭식할까 봐 두렵거나 12시간 동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은 저는 격일단식을 비추천합니다. 저는 격일단식을 하면서 제가 폭식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12시간 동안 충분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종량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